사람 죽으란 법은 없나 봐. 이 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? 없어요. 유율이는 어때? 이 편 들어봤어? 저도 없어요. 아 그래? 뭐 유가는 당연히 없겠고. 와 유가는 지금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어. 왜 헤어졌는지는 묻지 마. 남들 다 헤어지는 아주 뻔한 이유로 헤어졌어. 일본어로 아리싱터리 나 리유래 와 karaoke 제가 뻔하다를 찾은 데 의미가 난또가 슬 그 뻔나다랑 이 뻔하다는 전혀 다른 뻔하다야. 아 다른 거. 다른 뻔하다. 뭐뭐 할 뻔했다 했을때가 뻔하다. 뭐뭐 할 뻔했다 라는 표현 알지 마리아? 네. 어떤 식으로 표현해 한국말로? 뭐 예를 들어 제가 과자를 아까 먹었는데 조금만 먹을려고 했는데 다 먹을 뻔했다. 역시. 역시 마리아. 손이 넘어가서. 손이 넘어가서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을 뻔했어.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? 그런 거를 뭐뭐 할 뻔하다 라는 표현이야. 여기에서 나온 뻔한 이유라는 그 뻔한은 전혀 다른 뻔한이야. 여기에서 뻔하다 라는 것은 아키라카다 라는 뜻이야. 너무나 당연하다, 흔하다 뭐 이런. 근데 이제 뻔하다는 흔하다랑은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한데 뻔하다. 아 네네. 그래서 그 뭐뭐 할 뻔하다의 그 뻔하다랑 여기에 그 뻔하다라는 다른. 발음은 물론 똑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뻔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.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는 건졌네. 건지다 라는 표현이 뭔지 알아? 잘 모르겠어요. 건지다 뻔히 이거 되게 뻔한 표현인데 뻔하다. 일본말로 하면은 히로우.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땅 같은 거에서 히로우. 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물에 빠져 있다든지. 뭐 이런 거에서 히끼다스, 히로이다스의 의미로 쓰는 게 건지다 라는 뜻이야. 건지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쓰는 표현이 아들 하나는 건졌네 라고 얘기하잖아. 그 아들 하나는 건졌다 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이렇게 자식이 뭐 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남편은 바람 펴서 죽었지. 딸은 이제 뭐 병이 있어서 죽어버렸지. 그런데 아들 하나는 제대로 됐구나 라는 뜻으로 아 쟤 하나는 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리아랑 유리랑 유가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를 했더니 마리아도 공부도 안 하고 되게 말 안 듣고 유리도 공부 안 하고 되게 말 안 듣는데 유가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지. 그러면 아휴 그래 유가 하나는 건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. 건졌다. 다른 거는 다 못 살렸는데 요거 하나는 잘 살려서 살려냈다 라는 뜻으로 건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.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? 쇼핑한 것 중에 하나 건졌다. 뭔가 이렇게 여러 개를 샀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가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아 이거 하나는 진짜 건졌다. 왜 뭐 득템했다 뭐 그러잖아.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게 건졌다 라는 표현이야. 그러니까 딱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괜찮은 물건을 하나 살 수 있었다. 이런 의미로 쓰는 게 건졌다 라는 표현이야. 나도 너희들 중에 하나는 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지. 사람 죽으란 법은 없나 봐. 이 표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? 없어요. 유일이는 어때? 이 표현 들어봤어? 저도 없어요. 아 그래? 유가는 당연히 없겠고 유가는 지금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어. 열심히 메모를 해야 돼 지금 까먹지 않으려고. 이상하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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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해 공부하려고 온 거니까. 그 죽으라는 법은 없다 라는 표현은 여기 그 일본어가 번역이 정말 잘 됐다. 스크이와 아르모노네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뭔가 방법은 있나봐 라는 표현으로 스크이와 아르모노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게 번역이 되게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나봐 라는 한국 표현을 한국어를 일본어로 그대로 직역하기는 되게 어색하거든. 그래서 일본어로는 저렇게 방법은 있는 것 같아. 뭐 이런 표현이야. 그러니까 아 정말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았는데 나 아들 하나는 건졌어. 그래서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나봐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잘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뜻인 거야. 왜 너희들 이렇게 막 힘들 때 죽을 것 같아 이런 표현하잖아. 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나봐. 사람 죽으라는 건 아닌가봐.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.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표현이 있지. 일본어에도 있잖아. 불행 중 다행이다.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뜻이랑 비슷한 거야.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는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거랑 비슷한 뜻인 거지.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아무튼 지옥 같은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봅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어요. 열풀어 2. 열풀어 1% 그렇군요. 어떻게 삼아 네? 아 이거는 나도 일본어로 봤거든. 일본어로 봤는데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어. 아 약간 아마 이장하셨을라는 것 같아. 그렇게 하면 맞나요? 어 맞아 맞아. 이거는 사실 일본어로 그냥 직역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. 왜 저 1%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안정원 선생님이 너무 사람이 착하잖아 다른 선생님들은 막 야 니들 수술 똑바로 안 해 막 그러는데 안정원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가니까 아 진짜 저 사람은 1%야 1%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일본어 넷플릭스 번역에는 와 완전 부처님이야 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헛토케사마네 라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나도 저거 일본어 자막으로 보면서 어 왜 저걸 굳이 굳이 저걸 부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저거는 그냥 1%네 1% 그러니까 정말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번역을 했으면 될 텐데 상위 1%의 남자 뭐 그런 의미로써 얘기를 한 거지 정말 없는 최고의 남자다 최고의 선생님이다 뭐 그런 뜻으로써 얘기를 한 게 이거야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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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게가 되게 싸길래 많이 샀어 어 저 대게라는 표현 알아? 대게? 네 대게 쓰 고 흔히 흔히 각오였어 이렇게 쓰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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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뭔데? 대 대게 쓸 줄 아는데 뜻은 몰라?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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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 대게가 무슨 뜻입니까? 수고끄 수고끄 엄청 한국말로 얘기하면 엄청 아니면 뭐 표준말로 하면 너무나 너무도 이런 뜻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이제 구어체로 자주 되게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 되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도 되게 라고 깔끔하게 번역을 할 때도 있고 그냥 대충 발음을 되게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가 되게 비싸서 되게가 되게 싸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한 대사인 거야 이런 거가 사실 번역하기가 되게 어렵지 그래서 이거 넷플릭스 자막에는 막 대 스와이가니 대게 대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설명을 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아 제가 번역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었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 와 그래도 유카 되게 잘하는데? 예에에에에에이 아싸 대게 아내한테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어찌나라는 단어로 처음 들어서 어 정말? 근데 이미는 얼마나 라고 좀 비슷한? 맞아 맞아 얼마나 너무 근데 그 어느 정도를 표현하는지 궁금해서 어찌나 어찌나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일단 뜻은 마찬가지로 유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도때모라는 뜻이야 도때모 어찌나 근데 이 감정이 느끼는 대상한테 되게 강하게 들어간 느낌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회화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야 많이 쓰는 어찌나 여기 지금 댓글에 어찌나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말을 듣고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기는 해 어찌나 아우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나 예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양석현 선생님도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의 마음으로서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40대 그러니까 아우 어찌나 예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표현인 것 같아 어찌나 신혜가 결혼 전부터 혼수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여기 나온 단어 아마 너희들은 모를 것 같아 그게 뭔지 모르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결혼을 할 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또 다른 단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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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는